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며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는 한 주간으로 또 넉넉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함께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야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시원하시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요 또 인간의 본분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지교회의 또 지역장 사역자 조장으로서 모든 사역의 기본은요 결국은 코람대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려드린 강의안과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또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은 특사라고 합니다 자 비밀스러운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은 밀사라고 하죠 이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과 바로 이 사명감입니다 또한 잠원 25장에도 나와있지만 충성된 사자는 마치 일련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마치는 그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대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가 충성을 다하지 않고요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이득만 구한다면 그것은요 불충성한 대사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파송한 나라에 굉장히 큰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강의를 통하여서 천국 비유 7가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서 나중에 가는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현재성을 갖고 이 땅에 파송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 대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대사는요 뭐니뭐니 해도요 내가 누구냐 이 정치성을 놓쳐버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 드는 것이 생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이란 새 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렇다면 우리를 파송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특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치성을 늘 극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나야가라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성에 대한 각성이 없고요 또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놓쳐버리게 되면 정처 없이 그냥 흘렁흘렁하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보고서로 올려드릴 때요 올려드릴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정치성만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영점 우선순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벌성할 수 있는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정치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잠시 우리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안부 편지면서 마지막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일시기 그리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시고 또 로마 제국 아가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죠 여러분 이런 상업적으로 또 이런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가 있다 보니까 선박들이 들어오는 이런 항구도시의 특징들이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패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 고린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가늠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이런 고린도의 타락한 풍습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이달 사상을 버리지 못했고 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고구마처럼 답답한 거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로 스테바나고 부드나도고 아가이고라는 세 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도 전하지만 바울에게 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또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시원케 했다 우리가 늘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죠 이 리프레시먼트가 뭐면요 힘이 나가 했다 더위가 가시도록 시원하고 마음의 뭐가 부담이 됐던 것이 시원하고 가뿐하고 개운하고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요 헬라워적인 원어도 굉장히 상대방에게 힘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스테바나를 비롯해서 이 세 명은요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구역지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역자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스테바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힘이 나고 교육자가 힘이 나고 또 구역지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 보면 여러분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크게 세부리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굉장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없던 힘도 막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만나기 전과 후에 얼굴 때깔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 말로 굉장히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리는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면 만날수록 불편해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특별히 리더의 리더인 지역자 사역자 조장 특별히 이런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사역자가 다락방을 갔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받는 그 대상자는 이 사역자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메시지를 길게 하거나 차게 이야기만 하거나 또 보금 외에 너무 부수적인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 일단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역자에게 오지 말라고 말을 못하고요 이제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땡 권산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정작 몰라요 정작 사역자는 내 열심이 특심인지라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나라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점검들이 좀 필요합니다 좀 후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내 사역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과연 생선 비린내와 같은 만남인지 만났을 때 정말 향기를 주는 사람인지 영향을 정말 천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사역을 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람의 마음도 시험케 해야 되지만 사역자라면 먼저 누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험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시험케 되어지고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표현실이 이렇게 많으신지 여러분 헬라우로 이 데오스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 아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더 전서 16장 17절 18절에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테바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또 한 사람이 아가이고 사실 이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는 여기서만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분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나쁜 쪽인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말 이들을 알아주고 또 마음을 시험케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롤 모델로 삼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스테바나는요 이름의 뜻이 멸류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로고요 또 이 스테바나 같은 경우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해서 여러분 1호 그리손 1호 그리소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부드나도 이게 라틴어로요 운 좋은 뜻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뭐 안양댁 뭐 이렇게 붙이듯이 불특정 다수지만 어떤 사실적인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좀 큰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자 부드나도 역시 흔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고요 아가이고는 아가야 출신의 사람 딱 한 성댁 딱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름이나 족보가 없던 노예들이나 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자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자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데는 어떤 자격이나 내 인품 인격 수준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이 스테바나 그의 집이 어땠는가 자 스테바나의 집은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의 전도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 첫 성도였고요 첫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바로 이 스테바나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덴 지역에 가서 사실 전도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함께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전도에 실패를 하고 왔을 때 굉장히 좀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자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됐을 때 맨 처음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바나였습니다 스테바나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테바나 그냥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바나의 집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 노예까지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스테바나의 집의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 온 집안이 세례를 얻고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거는요 이 오이키만이라고 해서 이 헬라의 원어가 그냥 단순히 이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노예까지 다 포함을 하는 의미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가정이 포금화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헬심했는데 아가야에로 돌아와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헬심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스테바나가 받은 이 포금의 파장력이 엄청 큰 거죠 그 간문이 돌아온 겁니다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지도력 굉장히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지교의 식구들이요 이거 보시고 요즘 욕심을 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보금은 완전합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거나 나머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일대 천을 감당하실 분들이시거든요 내가 제대로 보금 받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테바나 한 명을 통해서 정말 노예까지 다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구원 보금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받은 이 보금을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간문으로 가정으로 정말 노예까지도 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성도 섬기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명자의 가정이죠 사명자의 가정 그냥 나 하나 구원 받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가정 내 가족들 그냥 영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이 가정이 쓰임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사실 이 기독교 초창기에는 사실 어떤 교회당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이 곧 교회였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개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송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지교회가요 바로 이런 가정교회 정말 이런 미션홈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가정이 지금 불신 가정이고 전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의 크기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면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주의 종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성도들의 여러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정말 근심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쁨으로 생각만 해도 기쁨 가운데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고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만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가 바로 스테바나 장로였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교회는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바나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장로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직자로서 섬김의 본을 확실하게 또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줬습니다 자 바울이 스테바나 장로와 함께 소개한 사람들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나도나 아가이거가 다 노예 출시였어요 노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런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들을 다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공동체입니다 스테바나 집에서 일하던 노예 가능성이 많은 이 사람들 스테바나 장로는요 자기 집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 안에 똑같은 인격체로 또 동역자로 심지어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거죠 자 이런 부드나도와 아가이거를 보는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틀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틀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특별히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역자의 칼라가 내 구역지교를 만들고요 그 사역자의 중심과 믿음과 그 견 보는 관점이 내 기관에 영적인 칼라를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편한 사람 나와 사회적 신분이 비슷한 사람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아니요 절대 복음 공동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그런 차는 아니라 정말 복음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는요 내 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와 다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바울에게 고리도 소식을 전하고 그 후원검을 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자체는 분열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같은 형제를 갖고 함께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정말 귀한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아가서 정말 주의종의 기도 속에 담겨지고 정말 기쁨으로 떠올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지역장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까요?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자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 그야말로 우리 구역원들 또 연약한자들 우리 장단기 결석자들 또 우리 세 가족들 또 함께 지역장 사역자는 그 밑에 조장들 함께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들의 영적인 빈 곳을 또 갈급함과 그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었는데요 자 이 섬김의 본을 누구한테 배웠냐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김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입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섬기기로 작정한 이 가정이 보세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도록 나름대로 작정한 가정이었던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또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강자는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는 기쁨을 정말 사회적으로 누리는 자는요 정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신앙은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베풀 수 있고요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저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길처럼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벨벳 꼬인 약간 그런 복잡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 좀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시원케 해주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역입니다 제가 늘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 대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아마추어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일을 잘해라 능력자가 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해도요 6가지를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바로 캐치를 하고 또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영적인 말씀을 갖고 접근할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에게도 그리스도 정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에게 무조건 답이 됐던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는 결국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난 땅에 들어갔고 나중에 그 내 나이가 85세로 돼 내가 40대와 같으니 헤브론을 내게 달라는 그 안악산지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거인 안악자 순위에 살았던 그 현장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믿음에 도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성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나 내 수준이나 환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에 도전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셔야죠 그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스테바나와 같은 인물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났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가 그냥 누리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성도와 교회의 주의적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냐?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뭐해라? 또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 이 믿음의 헌신과 본을 보이고는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스테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구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보면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순종하라고 나와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력 자 이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4장 9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분열의 교회였고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의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바나의 이 협력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돋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스업 메이커와 같은 사명이죠 어떤 상황 속에 있다더라도 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현장을 화평케 하는 높아진 산을 정말 낮은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스테바나가 훌륭한 것은요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하는 사역을 잘 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일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하면 빠르고 또 내가 혼자 하면 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또 한 번 손이 가야 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혼자 가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설사 직선을 그리고 똑바로 간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좀 삐뚤빼뚤 좀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아시죠? 시편 133편 133편에 보라 형지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선다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가 협력할 때요 굉장히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현장에 함께 협력하는 이 현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문에 보면 스테바나도 이러한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테바나의 가족들이 함께 협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가족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의종을 섬기고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꾸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도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도요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끌어줄 때요 함께 뒤에서 밀어주는 자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쁜 틈을 내서도 잠깐 구역예배만큼은 같이 시간도 내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해도 참여한 것만큼 또 최소한의 내가 성의를 좀 보여주시고 또 같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신다면 굉장히 앞에서는 지도자들은 큰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미션을 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공격을 하냐 가만히 보면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할 때는 굉장히 홀리할 수 있고요 영적인 흐름을 좀 잘 타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은 내 예체지들 또 상처들, 쓴뿌리들이 올라오고요 내 육신적인 것들이 사실 혼자 있을 때 진짜 다 드러나거든요 다윗이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지붕이 혼자 있었을 때 기억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고요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사실 인재를 뽑을 때 어떤 실력자들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협업을 할 수 있냐 그 관계 또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뽑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 4장 9절 12절에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초호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두 사람이면 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조선서 1장 10절에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조선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쪽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너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의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 9절이죠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토라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공통 분모를 갖고 가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콩콩콩 이 기러기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새 가운데 가장 협력을 잘하는 이 조류가 기러기죠 기러기들이 V자 대형을 날아가는 모습을 이 비행기와 망원경으로 이 조류학자들이 딱히 추적을 하면서 발견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기러기를 혼자 나는 것보다요 때를 찌어서 날 때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로 V자 대열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도 하고요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더 쉽게 앞선 기러기가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따라오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앞에 선 기러기는 좀 지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지칠 때는 가끔 위치도 바꿔주는 거예요 리더가 살짝 뒤로 빠지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에 가지기도 하면서 배려도 해주고요 또 그러면서 기러기들이 날면서요 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는 힘들어서 지르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콩콩콩 이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는요 자기 위치를 알림으로 서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격려 일종의 격려와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 기러기 때들이 대단하죠 민물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고 또 부상으로 함께 비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서너 마리의 동력 기러기들이 그 낙오자와 함께 더불어 머물다가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참 이런 복원 공동체를 서명하기에 이렇게 기러기만 한 것이 없죠 한 가지 미물도 정말 이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 구역 직위들이 함께 이런 영적인 협업 영적인 원인의 서브리아이오 응답을 함께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테바나의 가정과 이 사역은 어땠으면요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불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사역 이 채움의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우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민 이런 채워주는 사역은요 이 세 사람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이미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돕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무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포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일자를 쓰더라도 어떻게 쓰죠 여러분? 사람일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 서로 도와주면서 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려 하심이라 바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채워주시는 완성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자 24절에 바나바 바나바는 바로 바울의 부족함을 채웠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그래서 핍박자 사울만 계속하고 생각하고 계속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바울이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나가서는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회의 한 팀으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사미 하나님의 사역은 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석 1자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작업을 하실 때 바로 사미 하나님의 정말 이 협업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워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역지교회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스타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저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안에는 스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어울려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성경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면 티모더전서 6장 18절로 19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라서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화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화사업을 많이 하고 모여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구역지교회는요 천국의 대리점입니다 우리가 들쳐내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역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먼저 깨달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해라?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그래서 앞선 자들 또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는 자들이 있으세요 나는 못하는데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또 그 사람 역시 헌신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이건 진짜 마귀 체질인 거죠 진짜 복음 체질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런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구역지교의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14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고르노소 13장 이 사랑장에도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근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쟁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협업이었고 협력이었고 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법은요 그 가짜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돈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돈을 보면요 금방 위조지폐를 분별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 안에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붙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닌 것은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고히 서 있으면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원칙 이걸 조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원칙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니 뭐니 해도요 영적인 우선순위더라고요 영적인 우선순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쓸 거 다 쓰고 드리는 거나 사실 찌꺼기 신앙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거 다 쓰기에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맛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이요 섬김의 일순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또 우리 구역지교회의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이 섬김의 목표를 딱 세우셔야 됩니다 왜? 오늘 보니까 스테바나의 가정이 그랬고요 또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섬김으로 또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갔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 또 우리 구역지교회가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 구역을 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새 가족들이 사실 메시지를 일일이 기록을 못하시잖아요 듣는 것도 사실 버겁거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 메시지를 옆에서 제가 메시지를 할 때 다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신방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성도님한테 성도님 이거 오늘 목사님이 전화해 주신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리한 걸 주시는 사역자도 있고 또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작은 원신이지만 새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놓친 말씀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원식은요 동역입니다 동역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의 자와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섬길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요 정말 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게 너무 중요하구나 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으로 이 스테바나가 그 가문이 다 돌아오고 또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첫 열매였고요 첫 세례받은 자였고요 첫 그 감격이 식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마음 그쵸?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으로 끝까지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강단을 통해서 그 천국의 제자는 바로 영적 서기관의 역할이다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직분입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관리하고 또 적재적소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갖고 와서 나눠주는 자잖아요 정말 선민 중에 선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뽑힌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질되니까 정말 이게 화 있을지인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부른받았다라는 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 하나님이 리더의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정말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에 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자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하나님의 카메라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냐 바로 충성된 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넣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또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거든요 한 달러한테 묻어둔 자가 아니라 다섯 달러한테처럼 열 달러처럼 여러분 받은 자는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 꼴 더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응답받는 자는 계속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구역지교회의 내 기관에 우리 지역에 나는 정말 주의종의 마음을 못바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는 제가 오늘 두 번째 두 가지 신앙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요 사나이 신앙이고요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이다 신앙입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나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쓴 것이 바로 사나이 믿음입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쓴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입니까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제 지금 교회만 유난히 분열되고 있고요 유난히 교회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사단의 이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앞선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기도로 오늘도 우리 구역지개가 돌아간다 내 기도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오늘도 행복한 것은 내 기도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수꾼 사망 감당하셔야 됩니다 고린도구서 1자 2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구서 1자 24절에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의 미션은요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문 13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 사나이 신앙이 얘기한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대로부터 남자는 어떤 힘 용기 굳센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얘기합니까 굳세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이다 신앙은 무엇이냐 자문 25장 13절 저는 이 말씀을 평상시에 정말 제가 이 생명두를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민 자 충성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자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에 대해서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개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 25장 13절에 추수 날의 얼음냉수 우리나라는 보통 추수가 가을이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보리와 미를 추수하는 시기가 오류월이잖아요 굉장히 좀 더워질 때죠 굉장히 무더울 때인데 굉장히 목도 마르고 목이 타들어갈 때 갈증을 느낄 때 얼음을 띄운 냉수 몸을 시원하게도 하지만 진짜 마음까지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충성된 사자를 보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으세요 일을 부탁했는데 일만 간신히 해도 고마운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일 다음에 그 일을 왜 지시했는지 알아요 이 삶을 내다보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일은커녕 진짜 마이너스로 내려가시는 사역자들도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가 하는 사역에 집중해 보시고요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제 창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원 25장 13절 말씀처럼 지금은요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 영적 추수의 시간표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영적 기괄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가 시원한 냉수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본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고른자 4장 1, 1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께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자랑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현장의 빈 곳을 채우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 직분이 무거운 날개가 아니었구나 직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또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 이왕이면 여러분 꼬리대지 마시고 머리대셔요 내가 꾸임을 받기보다는 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포럼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문 15장 30절, 자문 25장 13절, 고린도서 1장 24절, 딜모더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언급했던 성경 9절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말씀도 좀 기록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실제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족을 탓하지 말고 부족을 치워주는 사역자 저는 이게 너무 지혜로운 것이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합니다 근데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다고만 탓하지 말고 내 환경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한 번 그 응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이를 놓고 우리 구역지교에서 내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실행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또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역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스테바나의 정말 사나이 신앙, 사이다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스테바나의 가정처럼 정말 성도를 섬기고 온 가족이 노예까지 다 예수 믿었던 것처럼 정말 가문과 가정보고 말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정말 스테바나의 그 섬김에 본 헌신의 모델 정말 그 장로로서 중직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헌신의 모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협력하는 사람, 부족을 채우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고려전서 16자 15절에서 18절에 스테바나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스테바나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현장 속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들과 분열이 있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했던 스테바나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지교회, 또 우리의 가정현장, 우리의 지역현장을 바라보며 부족한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채우며 섬김의 본으로 더 헌신자의 모델적인 응답을 늘어나갈 수 있도록 또 직분자의 모델적인 사역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 1대 교구의 모든 구역지교들이 든든히 선악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자렸다 충성된 종아 한협회 자랑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기아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